자 이 제약바이오 쪽이 드디어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. 자 외국인의 코스닥 오늘 오전부터 조금 조짐이 보였죠. 오전부터 조짐이 좀 보이다가 지금 코스닥 쪽에 오후장 들어서 강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. 자 이 제약바이오 쪽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차주부터는 오늘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겠죠. HLB 기준으로는 3일 전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고 이 전체적인 바이오 분위기는 이제 차주부터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이 바이오 쪽에 HLB 는 오늘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죠. 미리 먼저 올라왔습니다. 다른 바이오 주들 별로 힘을 쓰지 못할 때 워낙에 많이 내려와서 이제 바닥에서 쭉 올라왔죠. 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숨고르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하루종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한 40만 주 정도 거래량도 상당히 적죠. 자 요런 분위기에 지금 이 HLB 생명과학도 지금 약부압 수준이죠. 약부압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도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지만 바닥을 좀 잡고 있죠. 바닥을 잡고 100원 정도 올라선 모습이고 안트로젠도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죠. 바닥을 잡고 1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헬릭스미스도 0.1% 상승에 매지온도 0.3% 한올바이오도 3.8% 삼성바이오도 이제 올라서고 있죠. 자 이 삼성바이오까지 이렇게 다 올라서면서 지금 이 바이오가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ST팜 도 좋죠. ST팜 도 6% 정도 올라서고 있고 레고캠바이오도 바닥을 이제 잡고 마무리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 이 20선 바치고 바로 위로 쏘고 있죠.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코스닥 쪽에서 조금 이 뭐 코스닥 시총 1이다 보니까 좀 상징성이 있죠.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을 하다가 4% 정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가 거의 유사죠. 거의 유사한 모습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리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 아미코젠 도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이 바이오 주들이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깊게 오랫동안 전개가 됐었죠. 자 이렇게 깊고 오랜 이 하락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제약바이오 그동안에 이 섹터들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좀 컸죠. 오늘 뭐 하락하는 바이오 주들도 조금 보이지만 크게 많지 않습니다. 크게 많지 않은 모습이고 대부분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특히 이 덩치가 큰 이런 바이오 주들 이 덩치가 큰 바이오 주들이 이 반등을 하고 있죠. 셀트리온 4% 헬스케어가 4% 정도 그리고 삼성바이어도 1%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런 바닥을 잡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잡는 주체가 외국인이죠. 외국인의 오전에 좀 흔들면서 지금 바닥일까 아닐까 계속해서 간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이 나스닥 선물도 0.8% 정도 상승하면서 이 시장 분위기가 이제 바닥을 잡고 좀 돌아서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. 자 그러면서 이 코스닥을 쭉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코스닥 어제 외인 기관 상크리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방향을 완전히 위로 잡고 잠깐 쉬었다가 또 위로 잡고 계속 올라서고 있죠. 자 이런 분위기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. 기관도 지금 매도를 좀 하다가 방향을 위로 틀고 있죠. 결국은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보여집니다.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죠. 방향을 이제 완전히 위로 잡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특히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지금 1시 반인데 방향을 위로 잡고 계속 올리고 있죠. 그리고 66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. 업종 대표주들도 좋죠. 업종 대표주들도 좋고 자동차주 전기전자주들도 좋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죠.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던 그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한번 돌아서야지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. 이 제약바이오 주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. 이제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오늘부로 해서 이제 바닥을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안트로젠 같은 거를 보면은 계속 하락하다가 이틀동안 또 은봉 2개 맞으면서 크게 또 밀렸죠. 밀리다가 오는지 양봉 나오는 그런 모양이고 ABL 바이오도 양봉 2개, 은봉 2개 나오고 있죠. 헬릭스미스는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고 좀 이런 분위기인데 매지온도 조금 약한 분위기죠. 자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게 하락을 하고 먼저 돌아섰습니다. 하나 둘 셋. 오늘까지 4일째죠. 4일째다 보니까 3일 동안 먼저 올라선 부분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HLB 생명과학도 뭐 마찬가지죠. HLB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 코스닥 쪽에 외국인이 이렇게 쭉 많이 사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셀트리온 그룹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방향을 돌려 세우는 좀 긴 양봉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이제 위로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대장주로 지금 오늘은 대장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치우고 나가고 있죠. 자 그러나 먼저 반등을 보인 것은 HLB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동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. 특히 이 코스닥 쪽에 외국인의 매수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돌려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다시 반격을 시작하는 그런 발판이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 바닥을 이제 좀 잡아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외인의 이 코스닥 수급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. 근데 오늘부로 오늘부로 이 수급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이 하락이 좀 컸죠. 아주 오랫동안 길게 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서 올라서면 좀 추세가 방향을 위로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되면 이제 HLB하고 무슨 ABL 바이오 안트로젠 헬릭스미스 매지온 등등 한올 바이오파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 방향을 이제 위로 잡고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골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이제 산을 또 높게 형성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.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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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